네 더욱더 이제 오도바이를 타고 여기서 두 시간 오늘 두 시간 반 걸리는 시내를 향해서 출발했습니다. 그리고 제 뒤에는 저희 보이죠? 나란히 보이죠? 예 저희들도 쭉 오도바이들이 따라오고 있습니다. 오도바에 따라오고 있습니다. 그동안 너무 먹는 것도 없고 힘들었는데 오늘 가서 좀 맛있는 거 좀 사 먹고 저희들도 쳐드시대요. 흘불이 다 달라요.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감사하죠. 이 계약한 게 더 가야 되겠습니까?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저는 이제 내려가서 직원들하고 5,000원 만에 직원들 마심을 사주고 또 숙소에서 하는 부분은 다음에 내일 아침에 일단 날로 좀 떠나도록 하겠습니다. 계속 소유 전하겠습니다. 방문호 성계사였습니다.